네 이슈톡 이레일리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네 오늘 첫번째 이슈부터 한번 나눠보죠 첫번째 얘기는 유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원래 그 오펙과 합의하기로 했다가 조금 늦어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유가가 한 76불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네 최근에 이제 오펙 플러스 알파 이렇게 아라우 에미레이터 포함해서 네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유가가 다시 이제 조금 급락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석유수출기구 오펙에 러시아 등의 주요 산유국이 포함된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석유 생산량을 하루 40만 배럴 규모를 늘리기로 현지 시각으로 18일을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 때문에 앞서 이렇게 협의에 이르지 못한 건데요 그 산유극벌 산유국별 생산량 할당분을 내년 5월에 다시 새로 조정하기로 했다 좀 이렇게도 외신이 밝혔는데요 이게 오펙 플러스는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가가 또 폭락을 하면서 하루에 약 천말배럴의 감산에 돌입을 했고 그런데 이 이후에 또 수요가 갑자기 회복을 하면서 감산 규모를 줄이는 식으로 증산을 해왔는데요 이달 초에 한번 협의가 있었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잠정 합의를 200만 배로 하기로 했었는데 또 이제 사우디아 아랍에미리트가 또 서로 의견이 좀 달라서 한번 연기됐고 이제 어제 이제 합의에 이르게 완벽하게 합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상전벽회인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는 유가가 선물 가격으로 마이너스를 갔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감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하루에 40만 배럴을 늘리기로 했잖아요 그럼 점진적으로 이제 정상화가 돼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산 규모가 지금 천만 배럴이었는데 지금 이미 한 580만 배럴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의에 따라서 올해 연말에는 감산 규모가 380만 배럴까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내년 9월이면 이제 감산 전 수준으로 돌아설 것으로 내년 9월이면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오펙의 증산 합의 실패로 지난 13일에는 이제 배럴당 75달러까지 올랐었는데 이제 이번에 합의가 발표된 이후로 71.5달러로 이제 WTI 기준으로 수준에서 거래가 되면서 좀 하향 안정화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원유 선물에 투자하신 분들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ETF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또 ETN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조금 뭐 파생 상품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직접 해외 선물 시장에서 원유 선물을 트레이딩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유가 형광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의 전망을 종합해 보자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변동성 자체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좀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뭐 NH 증권의 보고서를 좀 봤더니 그 최적 가격은 배럴당 WTI 기준으로 45에서 65달러 수준이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최적의 수준인데 이건 장기적인 뷰고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약간 이제 고점으로 한번 다시 한번 치고 갈 수가 있겠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신영증권의 뷰도 비슷했습니다 3분기에 고점을 형상한 다음에 4분기 중에 소폭 조정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도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백신 접종이 꾸준히 되고 있고 또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지금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원유 수요가 지금 당장 펀더메터로 훼손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3분기에 한번 고점을 한번 다시 한번 경신할 수 있고 4분기에 다시 내려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증산이 합의됐어도 유가가 이렇게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이런 게 전반적인 견해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이 기자님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견해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